저는 민주 씨의 이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요. 내 마음에 한 칸 한 칸 일단 바쁘셨던 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인호진 씨. 네, 아휴, 정말 영광입니다. 후배가 마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, 선배로서. 죄송합니다. 사랑에 있어서는 저밖에 모르겠어요. 아니, 근데 이게 팬으로서 진짜 좋았어요. 칸 여러분들 팬이었는데 더 매력을 한층 더 알게 돼서 진짜 좋았고요. 저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. 우리 마이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1편 다심입니까? 1편 다심입니까? 네, 못 들었습니다. 못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. 거리가 아까워서 정신이 혼미한 거야, 마이. 지금 우리 얘기는 안 들이고 바로 옆에 앰디씨가 있거든요. 아니, 쳐다보지도 못 해요. 땀 잦다, 아이고. 잠깐만요, 눈을 못 마주치는데. 눈빛 교환 잠깐만 해보죠, 예. 그렇죠, 예. 중간에. 어떡해. 자, 우리 10초 동안 뛰지 않는 거예요, 10초 동안. 가야지. 준비하시고. 다들 진짜 열심히. 두 번째 10초 동안. 느끼세요. 야, 다들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. 하나, 둘, 셋. 하나. 하나, 둘, 셋. 눈으로 얘기하세요, 눈으로 얘기해, 눈으로 얘기해. 어떡해. 민주 씨도 수집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. 배다혜 씨는 어때요? 본인이 돼지띠는 맞는 거죠? 네, 돼지띠가 맞긴 한데. 네. 잡아라, 꼭 잡아라. 성찬 어머님께. 우리 배다혜 씨께서. 다음 말씀 해주시면. 아, 성찬 영원님 안녕하세요. 저는 성찬이랑 자외로 지금 활약하고. 자외로. 아, 그었어. 선 그었어. 철역방어. 네,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잘 챙겨서 끌고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잘.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잘. 마지막 이 두 분은 저도 몰랐습니다. 우리 지투 한의. 이 두 분은 제가 정말 영상 보기 전까지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어요.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. 일단 확인이 됐고요. 그렇게 저도 좋아해요. 아니. 지투의 외사랑이었어요, 외사랑. 잊지 마. 잊지 마. 잊지 마. 잊지 마. 잊지 마.